음료기 에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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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환 질환 주황근입니다. 아, 개나. 아, 개나. 아, 개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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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괜찮겠죠? 빨간 끈이 흰이에요. 어떻게 해요, 약간? 흰이에요. 시범, 시험. 주황근이 짜영입니다. 짜영이에요. 빨간 끈이지. 근데 큰 힘이 이땐 뭐였죠? 키아 커서. 지니는 아마 제 축축으로 똑똑해서 지니어스에서 지니인 것 같아요. 어, 그런 것들 좀. 지니어스. 지니. 지니는 튼튼해서 튼튼해. 저는 최초를 안녕하세요. 노랑 지니의 희한이다. 괜찮네, 괜찮네. 노랑 지니의 희한이다. 워쾌폐. centro. 선지의 희한이다. 한국의 희한이. 펌필 분은? 멀바. 이브. 지금 팬분들한테 뭘 봐라간거에요? 카메라한테 카메라가고 팬분들이잖아 무엇이 중언디 무엇이 중언냐고 무엇이 중언냐고 무엇이 다음 생각 나 무엇이 중언디 무엇이 중언냐고 저는 내일 트레일러 끝나면 먹고 싶은게 생겼어요 뭔데요? 김비탕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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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탕인가? 김치치즈 탕수육 신기하다 김치치즈 탕수육은 도대체 무슨 맛일까 그니까 궁금하지 않아? 이거 아니면 김치치즈 탕수육 다이어트 안하면서 다이어트하는 사람 같아 누가 보면 열심히 굶고 있는 줄 알겠다 안 굶고 있구요 좀 굶어야 되는데 이제 여중 쟘틈 여중 나는 오늘도 함께해 흠 귀여워 나를 함께해 여기 되게 잘 나와요 어 그렇네 여기 여기 CG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약간 약간 여기가 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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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리에 가면 이렇게 빵 들고 이렇게 빵 들고 여기에 빵 넣고 여기 약간 카페라떼 이런 거 넣고 친구야 친구야 이거 놔둬도 되나? 어? 조명이 안 맞나? 약간 저는 약간 그거 사용했어요 저희가 약간 되게 여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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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 떠나요 신난 바람 속에 약간 그러니까 여기가 키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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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약간 부산 해운대 느낌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여기는 이제 저의 바다도 있고 새우가 새우가 있어요 여기 갈매가 키룩 키룩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 해주실 거죠? 진짜? 여러분 매우 매우 신고한 상태인데 아무도 저만 봐주질 않아요 다들 오늘 새벽부터 해가지고 피곤한가봐요 아영언니는 자고 있고 희나언니는 바쁨 들었고 이 장 안에는 저기 저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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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저는 여기 그 크니쁘니 이제 단체 촬영만 하면 이제 다 끝납니다 뭔가 되게 재밌는 촬영이었어요 예 가시다 줄잘 잡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